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디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슈만 2번 심포니 스겔초에 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왜 이 래퍼투어는 어떤 전세계 오르케스트라든지 우리나라 오르케스트라를 포함해서 항상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아프게 배웠습니다. 이 슈만 스겔소만큼 내가 바이올린니스트로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내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내 기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래퍼투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시연하는 것조차 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시연을 주로 하겠습니다. 모짜드 39번 분석하는 카테고리는 역시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모짜드 39번 분석하는 카테고리는 역시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먼저 음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슈만 도 16분 음표가 쉬지 않고 나옵니다. 4분음표, 10표, 8분음표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16분음표의 연속입니다 이 경우에도 조에 대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A마이너, 가, 단, 조는 마이너 특성상 부력화음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보시면 첫 마디부터 부력화음이 등장합니다 Far shot, Me flat 이 사이를 되도록이면 크게 벌리셔야 전체적인 흐름에서 음정이 맞게 들립니다 두 번째, 부력화음의 특성상 작곡가가 언젠가는 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부력화음 해결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가 가단조에서 몇 도일까요? 4, 5도들이 높으면 안 됩니다 자, 부력화음의 연속이기 때문에 강조를 해도 해도 모자랍니다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미세하게 파 샵을 낮추거나 미세하게 미 flat을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린 시연은 부력화음이 해결되는 마디입니다 이때는 화를 많이 써서 소리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박자에 관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알레그로, 비바체에다가 4분의 2 박자일 때는 모자르트와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라인과 올라가는 라인이 존재를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내려가는 라인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제가 시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과장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미세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딱 거시면 됩니다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메트로놈 공부하면서 하는 가장 첫 번째 실수가 저도 마찬가지고 메트로놈을 자꾸 앞서 가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박자 위를 내가 올라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몸도 릴렉스가 되고요 몸에 힘이 풀리면서 음정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가는 라인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리에 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16분 음표들이 불협화음으로 이루어지지만 멜로디입니다 처음부터 퍼스트 바이올린의 멜로디를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메소폴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작게 하거나 너무 가볍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멜로디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소리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잘 보시면 크리션도가 두세 마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퍼스트를 향하여서 두 마디 또는 한 마디 반 전에 크리션도를 하고 깨끗한 소리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 슈먼 스켈초 첫 페이지 후반부를 보시면 폴테가 끝까지 나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폴테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소리가 지저분해지기 쉬운데요 잘 보시면 제가 이제 레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K부터 그 뒤까지 두 마디씩 화성적으로 화음으로 잡으면 자연스럽게 쉐입이 생깁니다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K 한마디 전입니다 이거를 모양 없이 하다 보면 빨라지거나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모양을 따라가면 빨라지지 않고 편안하게 그 영어로는 테이퍼라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거를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눈으로 화음을 따라가면 훨씬 더 소리 낼 때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와 있는 템포 마킹은 사분음표 144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가능할까 하는 템포입니다 그래서 여러 녹음과 연주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알맞은 템포를 찾았는데 이것 또한 128에서 138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 사이에서 내가 제일 깨끗한 음정 박자 소리를 낼 수 있는 박자를 하나를 잡아서 그게 128이 되든 그게 132가 되든 그 템포로 연습을 해서 오디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144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피아노부터 메소 포테, 포테까지 크리션도로 포함하여 네 가지의 악상 기후가 나옵니다 당연히 모든 악상 기후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16분 음표가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아노를 유지하거나 크리션도를 유지하는 것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크리션도가 계속 한 마디씩 커져야 되는데 활 속도에 따라서 작아진다든지 소리가 끊긴다든지 그 현상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elayed 크리션도 크리션도를 되도록이면 폴테 가까이 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폴테가 보였을 때는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양을 만드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악센트의 의미는 지휘자 또는 연주자의 해석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악센트를 표시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각시킨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파악이나 다른 파트 연주하는 것을 합쳐서 악센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슈만을 준비하면서 많은 리코딩 음반을 들으시겠지만 대부분 음반들 보면 과하지 않습니다 포컬 리탈단도 그렇고 악템포로 다시 복귀하는 것도 그래서 느낌상 향만 맞는다고 하죠 이거를 실제로 많이 늘여줘야 되겠다 이거는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주 상황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디션 상황에서 나 혼자 하는데 악템포 그 다음에 바로 나가야 되는데 정신 없어서 다시 어느 템포로 돌아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살짝 비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포커리탈단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슈만 스켈토를 직접 연주 들어와서 직접 연주를 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피아노는 더 피아노 폴테이도 생각보다 크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실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오케스트라 입단 한 다음에 소리 조절을 하는 것이고 오디션을 준비할 때는 일단은 악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내가 16번 음표를 고르게 불협화함을 정확하게 그리고 악상 기후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악기를 시작한 지 만으로 43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에 입단한 지 22년이 넘어갑니다 힘들 때가 언제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늘 힘들다고 답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기가 막힌 작곡가들과 그 다음에 훌륭한 지휘자 훌륭한 동료 소중한 관객들을 대하기 위해서 지금도 매일 연습을 합니다 그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케스트라 준비하면서 끝이 아니라 아 앞으로 매일 연습하는 과정의 시작이구나 이 마음으로 임하시면 굉장히 행복한 준비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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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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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